항상 저희 가수들은 어디에 언제 어디서라도 불러주시고 나면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우리 안혜정 가수님 마이크가 잘 안됐는데요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가봐요 다시 교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혜정 가수님 부두의 여인 다시 출발해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을지간되세요 밤을 빚어 부둘게 눈물도 희미한데 누구를 기다리라 그를 모를 저 여인 알기를 돌리면서 수십장 깊은 얼굴에 미술같은 인물은 무슨 사연인가 아하여자라 부두에 저 여인 아하여자라 부두에 저 여인 밤은 깊어 부둘게 밤은 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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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아멘